오! 제이현 자! 지금 심정이 어때요? 지금 왜 평안해 보이지? 뭘까요? 뭘까요? 예쁜 포카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저 먼저 쓸게요. 뭐 쓸 거야? 응. 하트 쓸래? 먼저 누다가 돼버렸네? 고맙습니다. 우와! 웃음이 이야기를 해줘요. 머리카락이 만들었어요. 거부, 머리카락을 만들었어요. 보여드려야지 재미있는 건데 오늘의 자신의 킬링 포인트에 나오는 그 시선처리인가요? 혹시? 역시, 역시. 너 똥얼 똥얼해. 있어! 다이소 잘하네. 정말 좋아해. 다이소 잘하네. 내 힘껏 나갈래. 내 손을 잡아. 좀 더 날아올라. 내 걸어질래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우리를 좋아하기때문에 웃었지는 않았습니다. 꿈꿔왔던 홀뉴월. 우리 애기들. 우리 언제 부들봐. 약간 이런 시선알들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받아라 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셨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오늘은 제 코파입니다. 이렇게 데코로 이렇게 여기다가 갑자기 뿅! 홀린 이렇게 귀엽게. 꽃게만 걸으세요. 이게 분에 따라 빳빳. 비비즈입니다. 다이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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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소이! 참고로 참고로 교관님 액션 가면서 주세요 자 보여줄게요 아직까지 가지고 계실 수 있어 안녕 쪘어 잘생겼어. 잘생겼어. 잘 나왔죠? 포키포즈고요. 이거는 캡슐 마인드 할 때 하는 그 포즈랑 두 가지를 누가 가져가실지 참으로 물었구만요. 나도 가지고 싶은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터키같은 메모에 배코같은 카리스마 채연입니다. 필살기는? 하나 둘 셋. 배코같은 카리스마. 역시 배코같은 카리스마. 하루도 안 떨려요. 어렵지 않죠? 정말 기분이 새로운 것 같습니다. 항상 이렇게 포기시켜주시다가 여러분들은 자기는 잘 하시는 생각까지 저희는 사실 보배로만 들어가서 준비하고 있고요. 안녕. 반가워요. 오늘 아다다 때는 도넛 머리를 깜찍하게 해봤는데요. 오늘 아다다 때는 도넛 머리를 깜찍하게 해봤는데요. 아니면 신라 선배님이 아 아 아 왜 이리 오고 왜 이리 오고 감사합니다. 덕분이에요. 네